내가 이 라방을 시작한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였어 천민 서아리가 어떻게 셀럽이 됐는지 알고 싶지 않아? 사실 여기엔 은밀한 비밀 치트키가 있어 서아리? 그게 누구야? 밑바닥에서 굴러먹던 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니? 아닌가? 저도 아리씨를 팔로우해도 될까요? 네? 신기하지 저 여자야 재밌더라고? 아 모르지 뒤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녔을지 넌 뭔데? 맞아 내가 필요했던 게 이거니까 바로 이런 관심 웃기지마! 아리씨는 죽었으니까 응원한다고 그 말을 정말 믿었어? 이 일이 불거지면 아리씨도 다쳐요 고개를 쳐들 때 그때 짓밟아야 받는 맛이 있는 거야 지가 우리 세계를 폭로해? 모든 것! 기획이고 조작입니다 처리한다고 내가 미칠 것 같지 남은 이야기는 더 짜릿할 거야 I often have to feel like I often have to be a black guy like andrun Mahay How are